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 도선사가 마음을 보탰습니다. 도선사 주지 태원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산불피해기금 1천만원과 3천만원 상당의 쌀 5천킬로그램을 전달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불교계의 정성이 모이고 있다며 이재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전달식에는 도선사 문중인 종회의원 종호스님과 도심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.